안녕하세요 예쁜남쥐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PLGC 에서 치즈볼이랑 감자찌개 이거 떡볶이는 우리가 만들었고 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 큐이가 요즘에 밤에 일하고 있어서 일을 갔다와서 씻고 나오면 큐이가 발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파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치즈볼이랑 같이 먹으면 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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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 Hinski 으 아 이렇게 음 BEC 어 아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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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가락이 잊어버렸어요 족가락 가져올게요 짠! 가져왔어요 Let's go! 정의 우웅 진짜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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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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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만 치고 다음에 더 봐요.